저희가 응원을 하러 왔잖아요. 정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지금 오빠들 응원하러 출발! 화이팅! 엄청나게 높이걸... 꼬바들 볼른 눈물과 흠르신 바다... 떳빛 가득 모델 착해서... 야경이 눈부신 듯이 늦은 어때? 다그러면 어디든 좋아 난... 너와 나 그곳으로 떠나는 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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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ove me 깜짝이야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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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I'll have a new win 내 산모는 소리 찢어 푸른 하늘이 내게로 봐 날아가 볼래 상상의 상상의 미래로 장병들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4봉 화이팅! 안녕! 저희가 지금 몰래 혜인이 오빠부대를 가는데요 혜인이 오빠부대 가요 와 재밌겠다! 우리 오빠부대 가요 지금? 이거 오빠부대인데? 맞는 것 같은데? 메모 맞네! 가평을 이렇게 크게 써져 있길래 설마 했는데 여기 면회장에서 맨날 오빠랑 엄마랑 치킨을 시켜볼까요? 파이팅! 들어갈게요 수업도 찍어주세요 수업도 찍어주세요 오빠랑 엄마랑 개최진 рем messy 그건 거뻑은 algic 놀떼 우리 잊지 않을 거야 내 시간 속에 너희 저희가 이제 1년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냥 남매고 그래서 소중하기도 하고 동생이지만 저보다 더 누나가 더 반응스럽네요 러븜은 일단 6월 동안 6월 동안 정말 열심히 좋은 장병님들에게 응원을 했으니까 TV로서 계속 응원을 하려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예정입니다 출д 영롱 indoor 굿를처럼 추락할 놈입니다 좋은 장병님들 좋은 장병님들